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북한의 인권 탄압을 국제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면서 세계 각국이 북한의 반인륜범죄를 각각 기소할 수 있는 보편적 사법권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면서도 북한 정권과만 관여하면서 주민들의 인권을 교환물 취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24일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주민들에 대한 극심한 인권 유린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우 가난한 나라인 북한에서 기본권 무시 등 주민들에 대한 극심한 억압이 없었다면 지금같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스 사무총장은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국면에서 북한의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에 의한 장마당 폐쇄 압박과 중국 방문 등 이동 제한, 영상물 유통 단속 강화 등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북한의 인권 개선 기회가 더 요원해졌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만 전념하면서 북한 인권 증진이 평화 의제와 상반된다는 편협한 접근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연방 검사 출신은 국제 사법 정의 분야 전문가인 로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방법으로 세계 각국이 이를 자국에서 기소할 수 있는 보편적 사법권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럴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피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인권 범죄를 현재 이런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we faced similar situations say in syria where you know also the crimes against humanity there should be before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y're not because russia and china vetoed but nonetheless um the u.n general assembly created a formal mechanism to collect the evidence to identify the perpetrators and to begin to build cases for prosecution when it's when a forum becomes available and that has proven very successful 로스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유립 문제도 누가 수용소의 책임자인지 누가 처형의 책임이 있는지 누가 고문을 주관했는지 등 증거를 미리 수집해 가해자를 재판정에 세울 수 있을 때 기소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eaway 뉴스 조은정입니다. beaway causes 피자 par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